안녕! 인간인간치입니다. 오늘은 그림이기를 해줄게요. 교회를 갔다.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. 그리고 기도를 했다. 그 다음에 요 생일이 왔다. 어떤 집사님이었다. 어떤 집사님이었다. 이름은 몰랐다. 제니 썼다. 이제 퀴즈 해줄게요. 퀴즈 여기에 학교를 갔다. 1 2 3 4 답은을 보여줄게요. 퀴즈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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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! 이제는 이게 많이 봤으니까 이제 키울게요. 학교를 갔다. 1 2 3 3 4 5 정답은 X 교회를 갔습니다. 교회에서 숙제를 했다. 1 2 3 4 5 T 정답은 X였습니다.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. 1 2 3 4 5 정답은 O 였습니다. 그 다음에 창을 했다. 그리고 그리고 어떤 생일이었다. 어떤 누가 생일을 했다. 1 2 3 4 5 정답은 D X였어요. 이제는 교회를 갔다. 교회를 갔다. 1 2 3 4 5 정답은 O였습니다. 5 5 5 5 그 다음에 누구 생일이었다. 어떤 애기였는데 이름은 몰랐다. 1 2 3 4 5 정답은 X였어요. 또 누구 생일이었다. 어떤 어떤 교회 교회 선생님이었다. 1 2 2 3 4 5 정답은 O였습니다. 누구 생일이었다. 어떤 집사님이었다. 1 2 3 4 5 정답은 O였습니다. 집사님이었어요. 또 어떤 집사님이었다. 이름은 이름은 알았다. 재미있었다. 1 2 3 4 5 정답은 O였습니다. B B 2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갔다. 교회에서 두둔 맨 처음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. 교회에서 찬양을 안하고 먼저 기도를 했다. 1 2 3 4 5 정답은 O였습니다. 교회를 갔다. 교회에서 찬양 먼저 했어요.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누구 생일이었다. 어떤 집사님인데 이름은 몰랐다. 1 2 3 4 5 정답은 O였어요. 이름을 몰랐어요. 또 쟨이 있었다. 근데 힘들었다. 1 2 3 4 5 정답은 D X였어요. 힘든게 아니야 그냥 쟨이 썼죠. 근데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. 오늘은 채널 작업했는데 어떠세요? 찼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아니 그림일기를 보여주는데 어떻어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빠이빠이